우리의 미러틱 안에 있는 주문 듣고 왔습니다. 그전에는 태양의 나만 바라봐 2008년에 굉장히 인기 많았던 두 곡이었죠. 계속해서 2008년에 유행한 노래들과 그 노래에 얽힌 추억들, 로그거 음악여행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인재님, 2008년은 제가 입사했을 때에요. 첫 회식 때 분위기를 띄우려고 불렀던 노래가 바로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어쩌다 였습니다. 어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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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회사 들어왔는지 내가 이 꼴이 됐는지 뭐 이런 식으로 개사에서 불렀는데요. 은근히 반응이 좋더라고요. 회식 때마다 선배들이 이 노래 불러달라고 계속 신청해서 2008년 한 해 동안 매 회식 때마다 정말 지겹도록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그 노래 오랜만에 듣고 싶어요. 진짜 이 어쩌다 이 곡 굉장히 유행했었죠. 그때 당시에. 브라운 아이드걸스의 두 번째 미니 앨범 타이틀 곡이었는데 그 용감한 형제의 작품이었어요. 사실 그 브라운 아이드걸스 하면 뭔가 섹시하고 그 아브라카다브라의 강한 모습 있죠. 그런 느낌인데 어쩌다에서는 뭔가 귀엽고 풋풋하고 약간 그런 느낌 이때 의상과 헤어스타일 모두 약간 복고풍으로 꾸미면서 막내 가인씨가 좀 저는 개인적으로 귀여웠던 것 같아요. 그 예쁜 헤어밴드 했었잖아요. 그죠? 또 그 후렴 부분에서 막 손 이렇게 쭉쭉 뻗어서 이렇게 안무도 했었고 어쩌다 어쩌다 깜찍했어요. 다음 강한나씨. 2008년. 제게 큰 아픔을 남긴 노래가 있으니 그 노래가 바로 주얼리의 One More Time 입니다. 제 남자친구가 주얼리의 서인영씨를 엄청 좋아했거든요. 옷을 사러 가도 인형 누나처럼 입으면 안 돼? 제 얼굴을 보면 인형 누나처럼 화장해. 그럼 예쁘겠다. 그리고 저랑 서인영씨의 광팬이 남자친구와 대판 싸운 일이 있었는데요. 통화 연결음을 One More Time 그것도 서인영 언니 부분으로 바꿔달라고 해서 그렇게 해줬거든요. 근데 제가 전화를 너무 일찍 받아서 인형 누나 목소리를 다 못 들었다고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막 화를 내는 겁니다. 그게 벌써 5년 전 일인데 아직도 전 TV에 서인영씨가 나오면 째려보게 돼요. 남자친구와 헤어지자마자 가장 먼저 바꾼 통화 연결음 주얼리의 One More Time 간만에 한번 들어볼까요? 하셨습니다. 이야 이거 굉장한 분이네요. 아잇! 못 들었잖아! 조금 더 들으려고 했는데 아 정말 굉장한 남자친구 만났네요. 야 진짜 Baby One More Time 그 2005년도에 주얼리가 슈퍼스타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었잖아요. 근데 오랜 또 공백을 깨고선 2008년 5집을 발표했는데 멤버의 변화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박정아씨 또 서인영씨 또 새로 영입한 멤버가 하주연씨와 김은정씨였는데 진짜로 이 4명에서 Baby One More Time 막 하는데 이야 노래 너무 좋고 다 좋았어요. 진짜 3박자가 딱딱딱딱 맞았던 것 같은데 하주연씨는 Baby J라는 이름으로 사인영씨 솔로 활동 때 그 개건 래퍼로 그 무대 경험을 쌓았었구요. 음 만 대 1회 오디션에 합격하면서 2년의 연습생 기간을 거쳐 주얼리에 합류하게 된 김은정씨 우리 베이지씨 또 친구잖아요. 음 이렇게 넷이서 함께 5집을 활동을 시작했는데 이야 정말 대상도 받고 사실 이때 One More Time 신드롬이었죠. 음 그 리듬도 아주 매력적이었어요. 그 이탈리아 가수 잉그리드 원곡을 리메이크한 곡으로 쿵착쿵착하는 그 리듬이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아우 안무도 그 이티츄 알죠? 예 저도 막 따라하고 그랬었는데 좋습니다. 여기서 두 걸그룹의 노래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운 아이드 걸스의 어쩌다? One More Time 주얼리의 노래 듣고올게요.